음 잘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3일 전에 여기 이제 핫씨 핫씨까지 먹었죠 그래서 완전 멸망 시켰구요 자 그리고 존 여기 잠깐 내보내서 모자마 먹으라고 시켰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특권으로 여기를 부평을 공격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구요 자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할게요 아직 안나오지 자 진군해서 이쪽으로 옵시다 자던은 자 우독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모여서 모이면 이쪽으로 북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이 뭐지 자 일단 인재를 아직 다 등용을 못 했거든요 엄청 많죠 자 한번 등용을 해볼게요 아 노식 아 노식선생이 여기 있었나요 이거 뭐야 아 꼬시래가 없어요 아 들어오자 해산합시다 해산하고 이제 이쪽도 올리.. 아 잠깐 뭐야 아 마등하고 붙는군요 가서 이쪽 이렇게 정리하고 아 그리고 엔딩은 이쪽 북쪽 그러니까 이쪽 서북이랑 중원 그리고 하북이 완전 평정되면은 엔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북쪽만 먹냐면은 북쪽이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막만 이제 지역만 점령을 하면은 엔딩이 나오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요 요쪽 이상 그러니까 서북이면은 음 요렇게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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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라인 천수 안정 금성 방... 아 뭐야 방덕이 아니라 무이 그리고 위에 무평이랑 양평까지 먹는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요 음 자 일단 인재 좀 더 자꾸 인재를 빼가니까 좀 보충 좀 해줄게요 바나가 가고 자 등용 좀 합시다 신배 아 저수 좋죠 저수 아 나 할게 없나? 할게 없네요 친선아 보내주고요 자 아 끝내주니까 친선아 동분 합시다 훈련이나 하고 자 연애 좀 할게요 사가지고 팬더님 안녕하세요 연애 좀 합시다 자 뭐 연애를 안하니까 이거 친서를 보내줄 애들이 없네요 아 채용 왔구요 자 아 순견이 빨리 와야되는데 순견이 아예 못오게 돼있어가지고 지금 군주랑 사이가 너무 앉아서 순견이 못와요 아 됐고 또 반했죠 자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아 과거는 안가? 안가고요 자 등용은 계속 해줘야 돼요 지금 장갑군에서 등용을 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훈련하고 자 이제 뭐 좀 될려나? 뭐를 해줄까요? 연공수일 연공수일 빼고 아 호걸 호걸을 줘 배고갈 때 호걸 호걸을 자 어 조운이 뭐야 호감이네 아 손견이 이거 딱 등용이 돼야 되는데 자 군사가 아 군사 조금 치료 좀 되면은 바로 추진할게요 어 뭐지? 아 어 태어났네 남자아이 아 이름 뭘로 할까요? 이름 뭘로 하죠? 관 관훈장? 관 관 어 관악기 관악기로 할까요? 다음에는 관현악으로 합니다 관악기 관악기 아 뭐야 아 미안해 자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아 오죠 야 순유가 열일하네요 자 알았어 어 일로 가면 안되고 자 진군해서 이쪽으로 오고 자 가구요 자 여기가 지금 군악대라서 여기서 싸우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아 다 들어가는군요 자 통 가고 어디 가니 퇴사자 이리 와 도와줘야죠 코코넛님 안녕하세요 코코넛님 안녕하세요 조엄 조엄 그쵸 후방지원 아 공격지휘도 있고 조엄 해주시다 조엄 갔다 오시고 아 다 꼬셔 아 인사 또 한거에요 하하하 가우도 왔구요 자 다 꼬셔 다 꼬셔 맹달 치기가 좀 귀찮으니까 왜냐면 저도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들어갑시다 아 특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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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아 맹달 삐리안에 보냅시다 조조같은데 보내면 또 지 막 올라갔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 좀 쉬어주고요 싹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갈게요 싹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갈게요 자 잠깐 대기 사기 좀 오리면서 사기 좀 오리면서 자 저는 직접 지휘 안하고 요렇게 아 이 교폭 못쌌습니다 아 잠깐만 아 도둑 도둑을 해달라는데 아 도둑 할까 말까 이거 도둑 할까말까요 맙시다 뭐 도둑이야 전쟁에서 뭐지 이제 서북하고 하북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뭐 도둑까지 할 필요 없죠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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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제가 제가 물어보고 이제 제가 딜레이를 조금 줄게요 제가 여러분 말씀 치기 전에 제가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좀 그러네 지금 핫이 안 올 거고 아까워 아까워요 갑시다 자 빠져 주시고 이제 빠져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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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빠지냐 빠져야지 안 빠지죠 자 갑시다 바더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기 어우 18,000원이나 됐죠 18,000원이나 됐으니까 이제 여기 무조건 막았고 들어갑시다 이제 아이 뭐 등용이야 가자 출진 출진해서 어 여기 궁기병 먹어주고 갈까요 궁기병 나름 또 괜찮은데 자 갑시다 자 왜 이렇게 없지 아 또 다 빼갔군요 아 참 자 관해 좋은 가후 아 대화하게 좀 쓸까요 공격 지휘 아 아 후방지원 됐죠 후방지원 있으니까 아 도둑이 좀 귀찮긴 합니다 하하하하 네 자 공격지휘까지 갈 필요 없겠죠 음 음 아 이거 하나 뺄까요 이번에는 대화계를 할까요 화계를 한번 쓸게요 이관계 많이 썼으니까 가후 좀 쉬라고 합시다 자 자 하자 뜯기 아 다나 부인들 가구요 자 조금 삐리한 애한테 조엄한테 전법 요하 하나 더 주고 이러면 조언한테 갈게 없잖아 조언한테 안되겠다 부인 하나 빠지고 하하하 그래도 조언은 있어야지 아 가후 빠지고요 추뉴 아 이렇게 합시다 방위 영역 최대 병과 아 감기병 되는군요 이제 아 병기를 아 정란 된다 정란 갑자기 갑자기 재야? 하하하 일단 요거 갔다와서 사볼게요 아 기다려서 보면 되겠다 자 무장 뭐 재야가 누구 있을까 아 손견 어우 위헌이구요 아 별거 없어요 아 손견이 아 안와가지고 자 자 막간을 이용해서 으음 여자 한번 봐주고요 어 소교대교가 결혼을 안했네 아 난 다 결혼했죠 하하하 자 오늘 빨리해서 엔딩을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아 사람 없고요 며칠랑 아씨 4일 여기나 봐줍시다 어 지 어 이기나? 잠깐 이거 먹고 갈게요 저저저? 어 이거 이길 수 있을까? 얘 들어가면 2만 정도 더 늘어나니까 아리까리한데요 아니 자 들어가 들어가 공평을 먹어주면 좋겠다 공평을 먹어주면 좋겠다 환상 한번 보고요 환상 한번 보고요 아 붙어야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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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혼자야? 하하 하하 혼자였나요? 하하 하하 자 열기철강으로 여기 그냥 뚫어버릴게요 아까우니까 기둥진도 하나 먹어주고 됐어요 응 원근 아 저거 먹으러 나오나 자 철벽지휘에서 차계나 올립시다 어? 뭔가요? 어이없죠? 들어가는건가? 황당하구요 어이없죠? 어이없죠? 왜 나온거야? 자살이죠 이건? 아 목표? 목표 한번 때려줄까요? 자 한번 때려주고 에이 여기다 깔아 또 나오겠네 천통을 빨리하면 어떻게 되냐구요? 천통을 빨리하면 좋죠? 하하하하 뭐가 어떻게 돼요? 하하하하 아 저쪽에 먼저 뚫겠네 수지 문장 쓰면은 그쵸? 저기로 가야겠다 아 바로 다음 문장이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천통을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시죠? 이벤트 나오고 끝나면은 네 맞아요 다 준비해놨죠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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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방지원 자 협공해주고 협공해주고 협공 왜이렇게 뭐야? 말린 놀이냐? 하하하하 그냥 삥돌아 협공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냥 끝났네 자 이제 부대가 너무 끝내줘가지고 땅만 쭉 먹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한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 자 또 가져왔겠죠? 아 내가 도둑이 아니죠? 아 내가 도둑이 아니죠? 갑시다 잠깐 아 요거 하나 해 먹고 하나 바꿀게요 궁기병이 이게 2천인가? 허창 알아서 맞겠지 뭐 잠깐 여기 한번 아 이거 박빙인데? 하하하하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잘하면 지겠네요 갑시다 갑시다 아 저쪽까지 제가 가기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딱 아 뭐야 대도둑 됐고요 오 뭐 주유가 오나요? 총아 아 네 황건줄 천통하기 해가지고 지금 미세먼지를 어어 잠깐만 어 주유 이 주유 야아 너 주유 물라이트 안녕하세요 물라이트님 안녕하세요 주유랑 불대결 한번 합시다 아 짜증나네 자 뭐 아 다 필요없죠 사실 아이 그냥 들어가 자 철벽 지휘 좀 하고 으응 굳이 안 봐도 되죠? 하하 죽었구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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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요 내가 써주고 아 내가 쓰면 내가 맞겠네 이렇게 그리고 특히 PC들은 이렇게 모열려 있을 때 특히 그런 전법을 잘 쓰거든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돼요 두 개 쓰면 절대 안 씁니다 위급할 때 아니면 안 가면 되죠 자 그리고 돌아주고 협공 좀 해주고요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아끼다 똥대는 거죠 지금 그냥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그래요 철벽지에 한번 아 나도 불이나 써줄까 한 500 나오면 쓸 때 됐는데 안 쓰네요 이렇게 여포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포나 이렇게 그런 천하무쌍이나 관우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맞아요 그런 애들 상대로 할 때 다 붙으면 안 됩니다 다 붙으면 바로 전법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4명 있으면은 둘만 가서 싸워야 돼요 얍삽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다 이쪽으로 다 오냐 자 마등 한번 볼까요 아 방덕 귀찮은데 아 갑시다 그냥 가서 그냥 정타로 싸웁시다 싸우다 보면 계속 오겠지 뭐 자 봅시다 부대 배치 이쪽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다 오겠네요 자 뭐뭐 있나 열기 철강 기변이니까 먼저 먹겠죠 깔아주고 별로 할 게 없네요 여유되니까 여기다 몸이 좋고요 갑시다 일어 철박합시다 배웠는데 힘들게 배웠는데 철박이나 해야죠 자 자 가셨고 자 갑시다 아 그래서 일부 투주장 안 씁니다 투주장은 너무 사기잖아 사람은 그니까 뭐 진 깰 때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거 뒤에 또 오고 있었지 않나요 또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고래님 안녕하세요 자 또 불이나 맞어 자 불 좀 맞고 들어가서 화사에나 쏩시다 생각했네요 생각했네요 그냥 고래님 여기서도 고래를 날리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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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무나이트님 아이디가 참 서정적이고 좋네요 제가 저런것도 좋아하잖아요 또 좀 볼걸 아 아 하하 자 이거는 항상 여기 뭐 먹더라고 이상하게 이렇게 한 번 먹을 수 있나 태워 죽이는 맛? 알았어요 잔인한 사람들 자 빨리 가 빨리 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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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아 2조장을 쓰니까 먹는군요 안 베끼면 되죠 여기 아 예열이 안됐어요 아 이게 좀 그러네 예열이 빠삭빠삭 돼야 되는데 아 예열이 아 왜 이렇게 클릭이 안돼 야 뭐야 철기 전술? 나도 쓸래 그럼 자 거기다가 아 불 지르기 너무 애매한데 아깝다구요 아 바람은 좋네요 잠깐만요 그럼 불 지립시다 자 기껏 아하 뭔가요 아 뭡니까 이거 안녕 안녕 원하는 없어 자 바람 좋으니까 불을 씁시다 딱 이렇게 딱 쓰면 되죠 자 기막힌 아이고 왜 타 너 왜 타 아 나 이거 타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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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흐흐흐흐 빠져 주시고 자 빠져 주시고 오호 이런 이 사람들 왜 타 아 또 오셨네 짠 깔끔하게 태워 주고요 자 자 순유 오븐이 지금 계속 가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우 창을 썼어 말인데 아프죠 한 번 더 딱 요렇게 아이고 좀 부족하네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딱 요렇게 겹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이 번지니까 자 그리고 쉬어 쉬어요 쉬어주면 되죠 안 오냐 자 한 명도 안 죽었죠 한 명도 안 탔죠 자 갑시다 또 아 계속 온다 아우 좋아라 자 또 자 예열 해주고요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인왕 석이 인왕 석이 바짝 쓰시고 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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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불 지금 뒤로 빠질게요 살짝 살짝 자 살짝 됐어요 됐어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인왕 아 음 저 어디 가나요 후방지원이나 합시다 자 자 이제 불 꺼졌으니까 협공해야죠 협공 타임 자 이제 불 꺼졌으니까 협공해야죠 자기 또 날아가고요 자 한 번 더 협공 아 혹은 아 아 휴방지원 해 주시고 어디 가나요? 으응 자 자 자 자 철벽지휘 한번 해 주고 가서 죽입시다 뭐 짐 깨는 거 별로 짐이 없으니까 자 기다리면 되겠죠? 괜히 썼네 갑시다 별거 없네 아우 오늘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죽기 전에 후방지원 한번 써주고요 됐다 다 웬만큼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? 자 아 또 있냐 아 견진인가요? 굴량고? 갑시다 굴량고야 뭐 이거 뭐야 굴량고는 불질러야 제맛이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굴량고는 불질러줘야 제맛이죠 자 뭐 할까 혹시 모르니까 할 게 없네요 시루는 불질러야 시루는 아까랑 똑같이 합시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합시다 그럼 부대 배치 아 했어요? 투리 조약 쓰고 먼저 가 아 너 뭐해 하 윌 옆으로 왜 빠진 거야 쟤 자 죽고 아 또 왔나요? 4일? 이거 쓰기도 아까운데 얘네들한테는 바람은 좋네요 바람은 좋네요 아이 도망가냐 어이 수비지휘 아 이거 써마러 맙시다 이거 99밖에 안되는데 잡지 뭐 아 그러게요 바람이 완전 요럴때는 저거 가서 불질러주고 딱 가서요 그냥 불 한번 딱 질러주고 안녕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요 배웠습니다 철백질 아니죠 원래 그 배우느라고 완전 개고생했거든요 진짜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있는 거 봐주세요 아 아 아 나오자마자 불 다 맞았죠 원래 그 기병공격진 기병공격인가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아 안 봐 어우 끝났나요 음 잠깐만 인왕설기 추태 또 왔죠 자 바람 방향이 거시기하네요 아 아 어 어 일단은 철벽지비 먼저 할게요 자 바람 맞고 바람 맞고 아이고 5분 5분 2열 아 2열 이제 됐죠 아 이게 뭐든지 이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깜빡했네요 자 살짝 막아주고 아 왜 왜 타 아 진짜 이런 조엄 이런 조엄 그럼요 제가 저거 진짜 2시간 동안 고생해서 배운 겁니다 진짜 와 와 자 들어와 아이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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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가리 끝내주고요 됐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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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됐고 됐죠 자 가셔서 불 한번 또 싸질러 주고요 어 알아서 해고 거기 있어 흐흐흐흐 자 어디 가나요 자 기병 아 얘네 정리하고 갈까 갑시다 자 조언 하나 있고 아 계속 오나요 아 너무 좋죠 야 팔만 좀 싸울만 하네요 이제 아 도망가는 거 보세요 자 이제 불 이제부터 불이 진짜 나와야 되죠 불 불쇼해야죠 이제 막아주고 여기 절대 뺏기면 안 되죠 여기 자 붙어줍시다 아 여몽 왔나요 아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아 아 조언 안 돼 일로와 그렇지 자 이리 가고 이리 오고 아 바람 방향이 지금 완전 저를 살렸어 지금 공부 방향이 지금 공부 방향이 지금 자 아 철벽이 철벽이 철벽을 하는 게 낫겠죠 아 와 절대 타면 안 돼요 절대 타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타면 안 돼요 자 철벽 아 들어오시고 아 안 들어 아 안 탔어 아 안 들어왔냐 아 순유 이거 미스죠 아 아 이제 불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아 아 아 아 아 다 아 돌아주기 할게요 돌아주기 살짝 돌아주시고 아 아 어 아 갑시다 도와주기 도와주기 살짝 돌아주시고 아 아 아 그리고 보면서 불 한 번 또 질러주고요 안녕 아.. 아.. 석유가 왔나요? 자 바람보고 바람보고 이제 해야죠 여기서 사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다 돌아 조운도 돌아 아 일로 오라고 야 조은아 일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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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조금.. 아 힘들어 자 돌아주시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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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.. 아 아직 예열이 안 됐어요 자 됐죠 됐어요 됐어요 아 좀 애매한데 써줍시다 아 이거 14만.. 14,000.. 아 14,000.. 아.. 자.. 아오.. 절대 타면 안 되죠? 우리 편은 절대 우리 편은 절대 타는 걸 뽑.. 자 안 돼요 제가 못 봐요 자.. 붙여주시고 어허 박성원님 박성원님 안녕하세요 아 왜이래 자꾸 차라리 들어가 어 이럴거면 들어가 자리가 없어서 그러죠 지금 아.. 아 몽근이 뭐 계속 오나요? 흫 자.. 아이고 뭔가요 이 자리는? 아 불 끝났어요 불 끝났어요 자.. 철벽을 하냐 아.. 뭘 하냐 아.. 자.. 불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자.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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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한번 아.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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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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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 돼 야야야야야 됐어 막아주고요 아유 우리 진 타네 아유 우리 진 타네 아유 우리 진 타네 우리 진 타네 우리 진 타네 우리 진 타고 있어서요 자.. 어허 그 와중에 공격을 하나요? 자 후방 지원 좀 합시다 이제 들어가고 아유 정란 좀 세우자 그럼 안 세우고 뭐 했냐 아 정란 불 뿜쳐 아 불 자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까운데 여기서 딱 세우면 끝내주는데 아 일로 갑시다 음 뭐야 자 자 주웅 들어가시고 아 바람 안좋죠 바람이 안좋아요 빠져주시고 자 들어갔다가 아 요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싸우면 되죠 뭐 안녕 빠이빠이 자 좋은 나가주시고 자 쟤네 왜 저러냐 쟤네 왜 저러냐 쟤네가 다 춤을 추고 있죠 하하하 하하 어 이 근처에 오지를 못하죠 지금 저거 좀 이리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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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철벽 한번 때리고 갑시다 그래도 창병은 무서우니까 기병이라 지금 다 아 아 잠깐만요 범위가 안 들어가나요 효율적으로 싸워야죠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위로 그렇지 그렇지 간만에 재밌는 전투가 나왔죠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장난을 제가 너무 뒤에다 깔았나 봐요 아 불 질러야 되는데? 좀만 더 좀만 더 자 왔다 불 불쇼 아 탈뻔 했죠? 아 위험했어요 이번에 자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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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뒤로 나오냐 아프나와야지 하기에 재밌죠 제가 불 좀 잘 씁니다 그리고 불은 제가 좀 아유 마우스가 마우스패드를 벗어났네요 제가 불 쓰는거 좋아해요 근데 요년같은 날씨에 불 쓰면은 그 고발당하는거 아닙니까? 뭐야 얘네 뭐야 거의 한 10만 녹였죠 지금 자 가기전에 후방지원 좀 하고 동탑 거의 끝난거 같은데 지금 이거 아 간만에 재밌는 전투 했네요 역시 불이에요 불 아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정란 가져온 것도 큰 역할을 해줬어요 지금요 자 여기 잠깐만요 부상병 6000이나 되거든요 하하하하 다음에 꼭 써주세요 확인 안쓰면 서운해하죠 근데 확인을 조금 그 방향이나 컨트롤을 조금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시죠? 뭐 다 잘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사실 여기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있다는건 안나오겠다는 얘기죠 여기 절강 하나 깔아주고 철킹 아 의류 제가 의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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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류진에 가서 갑시다 아 이제 누가 먼저 먹냐 이제 서로 까기죠 서로 까기 냅둘게요 혹시 모르니깐 냅둘게요 혹시 모르니깐 자 후방전까지 아 이거 깨버리고 싶은데 지금 아 이렇게 깨라 볼까요 아 열 자리 동무 이렇게 아우 저 돌격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 깨는 애는 조은이 최고죠 자 길막 자 길막 유령 서게 하시고 열심히 쓰시고 이거 때려 된다 돌격이 되게 시원한 맛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애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돌격을 안가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계속 오는구나 그냥 아 그쵸 자 이번에도 데이루진 강철기 됐어요 여기만 이제 지키고 요양소 지어가지고 좀 치료 좀 하고 갈게요 뭐니? 그냥 오는걸? 설마? 대단하죠 그냥 오고 앗주 나도 쏴야지 그럼 자 철벽 해주고요 응? 알았어 나도 와 아 응? 아 응? 자 어 뭐야 응? 응? 주셨고 자 돌아주시고 철벽 배기 자 후방전까지 근데 얘네들도 불쌍합니다 쿤주가 시키면 어떻게 가야죠 나오기 싫겠지 죽었잖아요 여보세요 죽기 싫은데 와서 죽은거에요 지금 옛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전투하기 싫은데 막 군주가 가라고 그러고 안그러면 밥 안주고 아 불쌍한 사람들이래 아 이거는 좀 인왕석에는 좀 싫은데 아 도망가나요? 하아 자 아 그냥 쳐들어 갑시다 아 뭐지 가자 아 이렇게 나오나요 아 자 여기서 또 불 좀 써야겠네요 자 함정 좋죠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와 뭐 창병이 저렇게 빨라 아 이번에 투조장 안 썼더니 그래도 먹는군요 에잉 자 이거는 뭐 그냥 상태 한번 보고 와 공방이 너무 높네요 이거 불로 할까 뭘로 할까 그냥 둘러싸서 죽일까요 철벽진 합시다 불쏘도 되긴 하지만 철벽이 났죠 그죠 함정이야 너무 좋아요 진짜로 한 번 더 쓰겠네 어 뭐야 뭐야 아 나 이런 아 나 이런 잘가 안녕 나는 갈게 간다 흐흐흐흐 방화도 이거 이걸릴때 좋아요 도망갈때 그 따라가서 죽이려면 되게 골차 푸잖아요 아 버그 버그 아니에요 전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군세가 작아져가지고 사이를 빚고 나오는 거는 전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버그인가요 알아서 타고 있죠 아 버그라고 가나요 아 그럼 뭐 버그라면 버그겠죠 저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약간 게임에 순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 뭐 그런 게 있나보다 뭐 버그도 약간 게임이 그 이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하하하하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유튜브랑 유튜브 구독 트위치 팔로우 해주세요 아 예 그게 아마 그 얘네 군세가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돼있기 때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게임이 좀 허술해야 그게 게임이죠 나와야지 나와야지 지금 장난이 아무 아 불량이 없어요 불량이 없는 이런 전투를 얼마나 한 거야 아이고 태극을 켜야겠는데 이거 아 근데 불량이 없냐 와 돌겠네 아 아까 그냥 올 걸 이거 아 어떡하죠 해봤자 질 것 같아요 그냥 퇴근할게요 아 나중에 보자 아 진짜 아 요거 굴량 그거 세울 걸 하하 아 어이가 없네 그러니깐요 굴량 받았는데까지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지 제한해서 앞으로 갑시다 돈도 많으니까 병사 산만 됐어요 산만 해가지고 싸웁시다 이제 죽었어 이제 아니 전투를 좀 오래 했어요 이번에 너무 전투에만 집중했네 또 바로 가죠 뭐 어 재하 뭐가 뭐 있나 아 아 이거 예이바른 예이바른 황건적이 참 좋아요 허리를 딱 굽혀가지고 인사를 해주잖아요 이러다 칼로 확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 하하 하하 마등 한번 보고요 우와 마등 6만 하하 바로 갑시다 볼 거 없죠 뭐 아까 멤버가 좋았으니까 그대로 갈까요 관해 순유 누구였더라 어 잠깐만 어 아 이 자식 또 빼갔나 아 또 빼갔네 아 또 빼갔죠 뭔가 두 명 없어진 것 같은데 아 셋은 좀 그런데 넷 아 아 아 아 아 마초 있습니다 근데 마초가 있어요 아 아 하지 일단은 주인들 아 이게 아 아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아 참 요게 지금 최대 아 변기 다 정란하 아 아 정란도 안 되고요 여기는 금충차로 할게요 아 조금 불안한데 괜찮아요 불이 있잖아요 또 나오죠 아 서 그쵸 섰죠 승거를 후회하게 해줄게 아 그러니까 다 때려 아 다 가져오고 그럼 내가 뭐하라고 자 기동진 열기 철강으로 싸웁시다 자 기동진 빼고요 뭐 넣을까 함정 하나 넣을까요 안당할 것 같은데 함정을 넣었다 쓸게요 발라내 제가 발라내때도 몇 번 망했거든요 이리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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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뜨거울 거야 아리가리 쳐주시고요 파이어댄스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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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다 맞아주시죠 자 철기전수 가서 먹어주시고 자 자 여기 야 자 와주시고 코스트가 남아도네 꼭 또 아휴 치고 있으면 오겠죠 뭐 아 아 그러게 누가 도둑이지 도둑을 못봤네요 아 존이 해 귀찮으니까 이제 와야지 아 끝까지 안오네요 자 병사가 많으니까 병사빨로 밀어야겠네요 이번에는 아 후방지원 좋았는데 이렇게 먹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싸우고 싸우고 이런 거 아 그래서 보통 그 옆쪽으로 보내줘서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정타 합시다 오랜만에 정타 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이건 어디로 올려나 하나하나 먹어갈게요 병존을 여기다 써주고 자 아 오나요 괜찮을 거 같기도 하구요 아 감령이 있네요 저쪽에 아 불방향 엉망이구요 자 이럴때는 그냥 공 아 철벽지 일합시다 불이 안 도와주니까 요거만 없으면 돌겠는데 아 도도 안정일때 안정 마리가리 좀 할까요 도도 이번엔 합시다 그냥 합시다 마리가리가 꿀잼입니다 진짜 벅차는 약사비라고 노리긴 하지만 그것도 아무 조건에서 막대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아 아 여몽 안닫겠죠 자 지금 누가 먼저 깨냐대 오기죠 오죠 자 붙어주기 싫으니까 공수지휘 하시고 그 사이에 너 좀 타고 있어 알아서 타고 있구요 자 아 이거 은지 뭔가 있을 거 같은데 괜히 먹어주고 한번 약올려주고요 만나서 코스트만 날렸죠 아 안오나요 야 안오고 야 안오냐 와라 와 여기까지 와야지 아 안오는 거 보세요 와 이거 반만 싸워야겠다 반반 반반 안오는 거 진짜 놀랬다 놀랬다 진짜 안오는 거 안오는 거 지렸죠 아 원고 났나요 아 이거 태워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화개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불을 쓰는 것 좀 자신 있어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왔죠? 이렇게 살짝 반 걸치게 반 걸 한 명이 어디가 아 저리로 왔구나 저 안보는 사이에 탔어요 아 마음 아파요 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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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치면 오겠죠 자 여기 다시 한 번 이렇게 반거리 시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잘 타 아 야야 좋은 아 참 왜 이래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자 좀 천천히 합시다 이제 가자 날라갔죠 자 이때도 반가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됐습니다 아 안타나요 불은 정말 컨트롤만 잘하면 너무 압도적이에요 사기가 그냥 끝도 없이 까지기 때문에 가시고 안녕 아 이제 쌀 좀 보고 갈게요 아까 쌀이 오래 싸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까는 전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염 자 드디어 성으로 왔네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또 불을 좀 잘 쓴다니까요 불은 제가 또 좀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자 자 괜한 자신감 할게 없네요 자 까고 좋은 거 까고 옵시다 원군이나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 원군하네요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왜요 왜요 이염이 인생 쓰레기입니까 아우 아우 나오나요 잠깐만 나오네요 나오는 건 뭐지 자아 돌아줄게요 썼고요 자 자 먹어주시고 자 갑시다 씁시다 아 뭐 뭐 아깝다고 철벽지 아 들어가세요 자 계속 오나요 이렇게 띄엄띄엄 와주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아 아 자 철벽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안되네요 아 역경강화 아 장인물들 제가 좋아하는 장식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장인물들 끝나셨고 어떡하냐 죽지 마라 내가 저기 등용해줄게 짠 아 가나요 안녕 가라고 하죠 뭐 자 자 됐고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음 얼른 죽이고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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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좋은 이잖아요 흐흐흐흐흐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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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충천 아 충천 안되나요 아 아 어 뭐야 잠깐만 쟤 나갔나요 무슨 자신감이지 쟤 무슨 장식감이죠 쟤 무슨 장식감이죠 됐다 주인공중에 주인공이자 조우는요 진짜로 자 어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요거 하나 먹는데 아 이제 내가 도둑이지 하 이거 뭐야 다 준거잖아 이거 아 여기 못죽였나요 아 진짜 뭘 이렇게 많이 쥐 잠깐만요 아이 시간을 좀 하지 이정도 합시다 아이 너무 안해 여기 한번 참할래 아이 너 다해 아 진짜 아 아 아 잠깐만 임지제안을 아 잠깐 보낼줄 애가 없잖아 애들 좀 가져올게요 자 누가 있나 짠 하고 임지제안 익명 이동면 이용 좀 할게요 자 짠 자 무려 다 빼오면 안 되는데 어디가 많지 거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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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능 이런 데서 빼옵시다 자 거룩 남피 거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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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있어 아 원소 있군요 감능 아 순욱 저수 아 순욱 알아 후방전 이 정도면 됐죠 잠깐만 됐고 좀 많은 데 없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뭐야 하하 뭐가 이거 하고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 하하 아 탱 가져오자구요 탱 누구 마음에 드는 탱 있어요 아 하니까 제가 파사님 제가 그걸 다 못 읽었거든요 나중에 읽을게요 아 아 아 뭐야 이동맹령 자, 뭐 마음에 드는 탱 있으시나요? 마음에 드는 탱 문추? 안녕? 장합이 올까요? 장합? 다 끝내주죠, 뭐 지금 철벽지? 장합? 좋죠, 장합 하나 옵시다 아, 특공지휘 올까? 아, 너무 세잖아, 특공지휘는 됐어요, 이 정도만 오면 됩니다 됐고, 다시 줍시다 임명, 임시 제한 다시 또 다 가져 나 귀찮아 됐어요, 여기까지만 가질게요 됐고, 아휴, 또 쳐들어왔네 한타 막아주고요